소원씨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 보시고요 이제 가운데 보실게요 가운데 아래쪽도 이렇게 처음으로 미장센 단편영화제 명예심사위원으로 액션 부분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아무쪼록 저도 배우로서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즐거운 시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k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